아아 자 랭몬님 마지막,마지막게임 아아 오늘 드디어 마지막게임입니다 아 막라운드 정말 이제 오버워치로 딱해서 이제 진짜 오버워치로 그냥 마무리 딱 하겠습니다 스킨도 없대요 나 스킨도 없는데 겐지 어떻게 하는거야 그냥 알려줘요 겐지 어떻게 해요 님들 야 이거 힐있어 여기 님들? 몰라 여기 힐있어요 님들? 난 스킨있다 아 이거 그거가네 팀4의 러너같은건가보네 어 야야야 야 일로와 어딨어 이거 힐없어요 님들? 야야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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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말이랑 행동이랑 경찰에 농간에 너와 난 이 모진이 새끼야 아아아아아아 dieser 해줄 소개 Tony N 임팩트 야 어딨어 야 둘다 계속 은신해가지고 안보이는거 아니냐? 에헤헬 qué 어? 헉헤이휴이 무ola 우 컴ат 맨 어 완전 공포게임이야 어 우 에이 의문루 이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쨋! 에임이 좋지롱! 나는! 나이스! 붕붕붕붕 붕붕붕 야 이거 완전 솔져 싸움 아니냐 솔져 싸움 공중 솔져 어 흐흐흫 에에헤헤 에헤헤 우와 야 어떻게말로 Dunya 이기어 뭐야 어떻게 맞춥냐 뭐 놀라 사기치지마敬 갯보로 갯보로 어우 어 사기치지마 사기치지마 따하따 아아아 coordinate 로드웅을 잘합니다 내가 장크래트하고 로드웅이랑 쟤랑 친군데 아 그래? 그 애들을 잘 아는구나 이가 돼지 꿀꿀이 먹는거고 야 이거는 그랩싸움이네 완전 우클릭이 세여 저클릭이 세여 인데 에임이 부족 우리 사유에 좋게 맥주 한번 빨고 갑시다 좋아요 나이스 뭐야 야 왜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마셔 어디로 올거냐 나이스 너무 못하는데 근데? 흐헣 으응 안돼 나 10파트 놀랐는데 이게 뭐야 1승 제가 가져갑니다 네 랩은 똑같은건가요? 네 아니요 네크로폴리스래요 뭐야 나 처음봐 아 또 리퍼 나도 처음봐 흐흣 무슨 파워레인저시네요 저 어제 스킨 뽑았습니다 어 저기있다 이거는 되게 가깝다 차분히 차분히 어 근데 진짜 다 서울에이 못인다 개무소 근데 어 뭐야 왜 뭐야 뭐야 어 뭐야 안녕 랭모나 랭모나 안녕 어 뭐야 어 아 때리면 피가 찬데 아이 그거는 뭐야 여기 아래 떨어지면 안 돼? 봐주지 않는다 이제 우어어어 왜 안오는거야 흐허헛 흐허헛 흠흐헣 섬프 거 Caps 막 눌러 흐어엤에이이 흐어엤에이이 을흐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늠나 무서워.... 뭐야 이거 mg 어딨어 뭐하세요anti 거기서? 어이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 아, 뭐야 뭐야 아니 왜?! 아 이게 무승부가 되네 어..뭐야 어...디야 exempl,,, oh, 잠깐만 ilen monitor 어허헣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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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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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iant 와 첫판에 그냥 연기 하셨네요 맹모님 게달 하시는데 뭐야 연기ㅎ허허허허허어 어 뭐야 존ㄴиях봐 잠깐만 뭐야 이거 어? 나오세요 아 잠깐만요 둥글게 둥글게 어디갔어 이 새끼 피탐하는 소리나는데? 여기있다 나이자 어 잠깐만 어 야 쟤 피채운다 어허허어헣 어허허허허허헣 일로와 나이자 야 어디있어 근접 근접 오케이 어떻게 야 예측 샷써지 어떻게 예측을 하지? 어! 뭐야! 뭐야! 어딨어! 어딨어! 이게 뭐야! 또 한 대 맞췄다! 어! 뭐야! 어! 이겼다! 어! 이겼다! 완전 개포록났어! 아이씨 퐁퐁퐁퐁퐁! 어! 퐁퐁퐁퐁퐁! 어! 어! 어 신 бу 안돼! 퐁퐁퐁! 어! 퐁퐁퐁! 퐁퐁퐁! 퐁퐁퐁퐁! 나이사! yourself answers... 나이스! 거의 100은데? 거의 100은데? 이게 뭐야 어 뭐야 어 야 개 아 개꿀 개뽀럭시 한조랭몬띵 한조랭몬띵 오케오케 어 리장이다 아 아 또? 아 진짜 어려워 얘 아 에임 싫어 나 얘 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얘를 나와라 다 자기 집에서 이러고 있는거 아니야 야 밖에서 천중나 어 뭐야 어디야 내게 궁극기 Sadly 너무 잘하잖아 어디계세요 근데 지금 어디계세요?? 내가 못하는거래 사람들은 하하핸 아니야 이 첫번판에 니가 완성했잖아 뭐야? 뭐 던지는거야? 몰라 아 뭐야 나 봐봐 뭐야 와 이거 완전 스나 싸웠네 이것도 데미지 있어 님들? 와 너무 잘한다 아 이가 자일이 되요? 아 몰랐네 아 진짜 리퍼 너무 힘들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조매력녀석 오 뭐야 니새끼 às그러면 아 sozial 아 잠깐만 존나쏘나 dope 너무 잘해 저기있다 여기다 1 어 아 이거 지겠다 나 내 남았다 나 내 남았다 아 나 이제 알았다 로드 호그도 이긴다 내가 깔끔하게 나도 5 대 0 한다 첫판 다 연기였어 첫판 다 연기였어 올해 FPS 개잘하시네 응급력도 파지고 오셨잖아요 극혐이시게 그니까 연습했는데도 이기잖아 헛 헛 왜 야 나 다 맞췄는데 왜 친거야 어이없네 나도 정클랩은 할 줄 안다고 간다 간다 뿅 간다 어딨냐 이놈 어 어 맞췄어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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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대1입니다 좋구요 원판만 이기면은 이제 매력의 시공의 폭풍으로 빨려들어가게 됩니다 피자와 함께 완전 당했다 진짜 야 뭘 당해 아 완전 고인물이었네 이건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막 집중한다 어 트레이서 나이스 아 개싫어 진짜 아 나 얘 못하겠어 얘 정신사나워 와 아 아 아 그리고 맵도 별로 맘에 안 들어 아 아 다시 갑니다 어디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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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있었는데 이걸 이거 지면 군대 안 갔다와서 진거다 그 50% 중단 아 명 근데 이거 또 좀 좀 도로 문발 한 방 싸움 메이코 패스 아니세용 가자 내가 1대1이니까 여기서 진짜 승점 따야된다 이거 이건 렉몬이니까 죽게 하잖아 난 얘 진짜 거의 한 번도 안다 얘 뭔지도 몰라 스킬 아 이게 이거구나 짓냐 나이스아 왜 내가 먼저 알아 나이스아 왜 내가 먼저 알아 안돼 응 이건這개 왜 이런거 에뛰 presum 어디있어 이 새끼 나이자! 어 뭐야! 우와 개잘해 아 제발! 아 죽을 뻔했네 3판만 이기면 된다 3판만 이기면 히오스 안해도 된다 아 히오스 아 히오스 깔아야 된다니 너무 싫다 벌써 벌써 싫다 아 이거 단치도 안내? 내려와 내려와 어? 머리 맞는 소리났어 아니 샷건들고 뭐하는거야? 리퍼로 뭐하냐 히오스 깔아 히오스 깔아 히오스 깔아 히오스 깔아 히오스 깔아 아 나 못해서 졌다 이건 못해서 지는 거야 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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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건 내가 못해서 지는 거야 근데 진짜 아직 몰라 진짜 아직 몰라 진짜 아직 몰라 한주는 리얼 깨 아 나 진짜 초반에 어떻게 어떻게 이겼지 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가 나 깜짝 놀랬잖아 아 쩌됐다 나이스아아아아아악 인스킷 새는 법 알아 둠피스토로 지금 하핳 먼걸이 전하는 건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시던가요 저 거점이 있거든요 많으시면 제가 거점 먹고요 어 뭐 알았어요 나이스! 헐 한방이야? 개쎄네 좀비 개쎄다 진짜 그러게 근데 걔 물몸이네 뭐야 어우아 수면 걸렸어 후흐오오오오오오오오 ㄷㄷ 아... 나한테... 아... 나오세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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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ㄷ ㅏㄷ 아... 아... 아 뭐야. ㄷㄷ ㄷㄷ 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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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ㅆㄷ 왜 맞아? 때렸으니까요 다 잡고 펴 와 개다래 그치 와 어떻게 이겨 이거 빨리 나와 이기야 어? 안 돼 안 돼 한 대만 어 잠깐만 와 아 가짬비 아 이거 개노잼 싸움 같은데 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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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방어막 있고 나와라 아 아 아 아 아 아 흐하하하하하 흐흫흐흫 뭐야 이거 생각 잘못했죠? 당전 너무 많이 맞았어 어.. 당전이 없었어 나이스아악 아아 총알이 없었다 한판.. 한판으로 끝나 와아 미친.. 나 위도우 존나 못해 나도 흐하하하 야 이건 진짜 실력 싸움으로 이건 진짜 실력 싸움으로 진짜 개못해 진짜 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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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나올줄 알았지 흐흫 흐흫 흫 저격나면 계속 거기로 오시더라구요 흐흫 제가 그러면은 피자 하나에 피자먹고 시공하면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자는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후원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 휴... 맹랑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은 예쁘게 써주시고 지금 보이고 있는 다른 영상들도 한번 눌러봐요. 네 좋아요. 안녕! 유바. 유바.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